안녕하세요, 경왕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아보카도 버거 더블 베이컨 버거 베이컨 치즈 버거 갈릭 버터프라이즈 제한 하이라구 튀김 찜짤낭 참깨 소스 삼겹게 начало 아니다 손으로 계란 계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닭다리 쫄깃쫄깃 고추냉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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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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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버터 고체맛 계란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